안녕하세요 킴에니멀TV입니다 리처드스는 땅다람쥐 청소를 4일만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르시오 3마리구요 일요일날 청소하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4일됐습니다 짠 짠 대류는 다른 데 안싸고 한국에다 싸다니깐 화장실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청소를 열어주는 것도 수고할 것 같습니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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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